자, 악마측은 지금 기본 포즈입니다. 자, 이건일. 2층 탔습니다. 이건일. 아, 2층 있죠? 아, 이건일에 홍미라 자랐어요. 자, 악마와 실패수. 역시 뭐, 악마의 유회대 선수, 실패 선수가 잘해주네요. 야, 흠씨씨. 우재량까지. 깔끔해요, 터빅이에요. 보라도 게인이 나나요? 순간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 뭐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죠. 우선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자, 5불 뛰었어요. 자, 심태. 오, 이건일. 아, 이건일. 잘 쏘네요. 야, 우재량. 야, 우재량까지. 죽 먹었어요, 지금. 오, 오. 오! 오, 이건 가죽하죠? 오, 가죽 가야죠, 이거는. 오! 오, 심태수. 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오, 다행이에요. 백업 잘 왔어요. 네. 자, 동거원 선수가 남았는데. 자, 이거 클라디치 해주셔야 되죠. 동거원 선수. 아, 베이스네요. 베이스네요. 이거는 뭐, 승은 선수 잡으러 가겠죠. 반이네요. 반인가 보네요. 반인가 보네요. 반인가. 오, 그래도 함규식이 마무리했어요. 못했었어요. 중작이에요. 자, 작게와. 아, 동거원 선수가. 중작인지 눈치를 못치고, 그냥 칼두고 하다가 죽었어요. 야, 악마. 이번 판에 악마가 가져갈 것 같은데요. 자, 악마 선수들 역시 쉽게 안 지이거든요. 네, 악마 선수들이 물이 올랐어요. 네. 후기 보니까 장난 아니었거든요. 자,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심태수 선수한테. 오, 그 귀뽕? 그것도 함규식이 마무리하네요. 홍미나가 유유물 해가지고 땄어요, 지금. 네. 나도 있다. 이거죠. 자, 우물싸움. 오, 근데 심태수가. 자, 인원서 맞췄어요, 또. 야, 악마는. 한 명이 먼저 따여도. 한 명이 먼저 따여도. 한 명이 있네요. 네. 자, 설치. 아, 이수문. 2층에 있는 거 땄어요, 그냥. 아, 일로 갔어요. 아, 자살이 안 되네요. 이거 떨어지겠습니다, 제가. 자, 우재령 선수가 죽는 거 컷했고. 이동건. 어, 단심. 아, 이건 일이. 가까이 끊고. 이거는 악마가 가져갈 것 같은데요. 자살하세요, 빨리 가서. 아, 왜냐면. 만약 짝이 없는데. 틀리면. 좀. 그러니까. 저기 짝이야. 짝이야. 딴 데로 가. 딴 데. 어, 자살해. 자살 되겠다. 어. 저, 어. 1대1이에요? 야, 이거니. 어우, 그거 다행이에요. 자, 심태수. 패스하고. 이번에는 단층 쪽으로 안 가고. 이번에는 뻘하고 붙었네요. 심태수도. 째리나요? 낚시하나요? 짜리죠. 오, 이거니. 오, 영혼. 영혼이. 짤렸어요. 오, 이승훈. 이야. 뭐, 양 팀 모두다. 네. 그, 한 명 따면, 두 명 따고, 두 명 따면, 한 명 따고. 막, 엄청 심해요. 오, 기범? 아, 이승훈. 이야. 이승훈이. 이승훈이. 갑자기 푸달 선수가. 갑자기 오. 우와, 그래도. 이승훈이. 이야, 이승훈 잘하네요. 진짜. 그죠? 자, 이승훈 선수가. 와, 이승훈 더블 킬. 이야, 이거는. 악마가. 이승훈 선수가 잘했네요. 정말로. 어, 지금 관이 선수 또 무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악마 선수들이 큰 통을 계속 와요. 관이 선수 잡으려고. 관이 선수 말리면 안 돼요. 어, 큰 설 때 왔어요. 큰 설 때 왔어요. 지금 관이 선수가. 호지가. 가설 때에요. 큰 설 때 쓰다 있어요, 지금. 큰 설 때 왔는데. 잠깐이. 와, 우전에. 아, 이거. 먹혔어요. 아, 설치까지 됐어요. 싸네요. 이거. 이동훈 선수라도. 어쩔 수가 없겠네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죠. 자, 악마. 3점만 더 땀네요. 어, 나 또 다 따야 됩니다. 점수 주면 안 돼요. 야, 우재량. 아, 이번엔 짝이네요. 짝았어요. 아, 우재량 더블 킬. 야, 우재량 선수가 버키했는데. 엄청 잘하고 있어요. 네, 정말 잘하네요. 야, 우재량 3킬. 우재량. 야, 우재량. 아, 심태수가. 야, 우재량. 야, 우재량. 야, 우재량. 야, 우재량. 야, 우재량. 여기서 2점만 썼다면 악마가 이깁니다. 예. 아, 우재량. 푹 조심해야돼요. 그죠. 영호현 선수한테.. 영오 challenge 파트에 strum也是 Dieseaste. 흠. 아, 3 Bu backs 황. 그 삼거리 있는 선수가 오 지금 셔츠 나왔는데 자 들어가요 자 박가니가 무제랭 끊었어요 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무리 되겠네 오 흥미나 아 한규씨 아쉽네요